그 어 에 드시는 이 저구입니다 일단 맵은 범이어 구요 빌드는 포지 더블을 하겠습니다 1시부터 가는게 정석이긴 한데 어차피 투서치 할거라 10일 때 나가서 치우면 모든걸 다 막을 수 있죠 4시비야 돌아와서 14 넥 지어줍니다 4시비야 4시비야 5시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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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글링 한마리 그냥 난입시키세요 안쩔아도 되겠고 지금은 이제는 하나 지어 줍니다 이번에 3컷 투닥 빌드 할게요 서세어 다크 빌드 2컷 투닥 빌드 3컷 투닥 빌드 3컷 투닥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단 공업을 너무 안찍으면 상대가 오버로 보고 빠졌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단 다크 예측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공업은 좀 돌려주세요. 다크 예측이 없었고 다크 예측이 없었고 다크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해물하는 거 같다고 하죠 어디서 주문해? 해물하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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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다크 뽑아도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핫펜 뽑을게요 커세어는 유리하지 말고 뒤늦게 커세어 공업을 더욱 하고 적당히 모으면서 발질 아칸으로 한번 찌를게요 근데 지금은 발업이 좀 늦었네 일단 늦었어도 그래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빈집 대비 캐논 하나 치워주고 그러고 나갑니다 커세어는 아니면 무탈을 계속 뽑는지 무탈을 계속 뽑죠 굳이 갈 필요 없어요 펑크 많이 받고 무탈 뽑는다 커세어 더 뽑고 캐논 더 받습니다 호흡을 이렇게 빨리 하면 돼요 호흡을 이렇게 빨리 하면 돼요 아유 이렇게 약간 체력이 너무 오네 이렇게 캐논만 박히면 돼요 그렇지 아유 그리고 드라곤까지 준비한대 아 정말 며칠 아 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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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